10월 6일 초승달이 뜰 때에 오전 2시 46분에 아우무리현에서 규모 6.0 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가고시마 현의 오스미반도 동쪽 앞바다에서 오후 5시 13분에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7일 저녁 10시 41분에 규모 6.1의 도쿄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초승달과 보름달 전후에는 달의 인력의 영향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 하기 쉽기 때문에 내일 20일 일본 을 강타하는 강한 저기압의 영향 후 일본 도쿠쿠와 호카이도에 계절 적인 큰 영향을 주게 되는 20일 수요일과 그 이후 며칠 동안 큰 지진 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과학적인 이야기 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본대 지진 발생 한 달 전에 기후 연에 군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달 9월 19일에 기후 연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으므로 10월 말까지는 강진에 주의하시기 바라고 바누아투 에서 최근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 하고 있으므로 도호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강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와이에서 규모 6.9의 강진 발생 이후에 6월에 오사카 북부 강진 9월에 호카이도 이보리 동부 지역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11일 오전 6시 48분 36초에 하와이 나루 지역에서 규모 6.2의 강진 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2018년 과 마찬가지로 간사이 지역과 호카이 도 지역에 강진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10월 15일에 와카야마 현 에서 진도 4 16일에 교토에서 진도 3이 발생하면서 간사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8분에 아와 지섬 부근에서 규모 3.1의 지진 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2019년 1월 15일에 규모 3.1의 지진이 있었으며 2년 만에 발생한 지진입니다. 원래 아와지 섬의 지진은 1년 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정도로 거의 지진이 없는 지역이며 2013년 4월 13일에 진도 6약에 강진이 발생 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1995년 에는 한신 아와지대 지진이 발생을 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 었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 어제 발생한 아와지 섬의 지진은 난카이 드로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 군발 지진 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세난드레아스 단층 지역에서 군발 지진의 발생 횟수가 위험 수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미소 지진 숫자들을 보면 총 905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위치를 보면 샌프란시스코 이쪽부터 우레곤 지역 포트랜드 워싱턴 올림피아 타코마 시애틀 빅토리아 벤쿠버 섬 포트 알버니 지역까지 넓게 분포되어 서 군발 지진들이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총 9056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오레곤 주의 후드산의 군발 지진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후드산 근처의 워싱턴주의 마운트 샤스탄은 폭발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운트 샤스탄은 미국 지질 조사국에서 미국 전국 화산의 분화 위험도 조사 해서 다섯 번째로 폭발 위험이 있는 화산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가장 위험한 화산 1위는 하와이의 킬라웨어 화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의 활화산은 총 161개 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